안녕하세요. 미스터트롯 투바로티 가수 김호준군 신곡 할머니 작곡가 송광호입니다. 오늘 대학교 출간 후에 잠시 후 저녁 6시부터는 마지막 작업 천상의 목소리 김호준군 신곡 할머니를 작업합니다. 자 박성일 기사님과 박강복 편곡자와 셋이서 오늘 마지막 작업을 하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6월 20날 정말 멋지게 여러분 곁에 다가갈 것 같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워낙 목소리가 좋아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작업 잘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많은 사랑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 송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